그래서 혜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17 하기로 했네요 오케이 오케이 왜 늦었어? 왜 늦었어? 어.. 내 친구들이랑 연습해야 연습해야 되는게 있어서 오케이 자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난다? 플레이 그러면 A가 내는 내가의 소리는 뭔데? 에이 에 아 언제 여기서 뭐 됐고 에 됐고 Y가 내는 3가지 소리는 뭔데? 음 순서대로 다시 알려줄게요 I E 짤막 됐습니까? Y는 멍 I E 짤막 Y는 I하고 좀 비슷해 알겠습니까? 그래서 I가 I E O 였으면 Y는 I E 짤막이야 오케이 여기서 뭐 됐어요? E 됐죠? P는 L은 합치니까 플레이 된거죠? 플레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에이 와이 아이가 에이 소리나는 거였어요 그레이 똑같죠? 에이와이 가 A 된거 똑같구요? G는 그 R은 E 어 소리는 다른 소리만 나서 없거든요? 어? 합쳐서 그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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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n 붙이니까 다 합쳐서 train.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? in 되는 거죠. train.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day. 다시 ay가 a 되고 있네요. day. 그러면 얘는 뭘까요? bay겠죠. b 하고 d 하고 전에 헷갈렸는데 요즘은 덜 헷갈리나요? day. 오케이. 똑같아? 계속해서 얘는 hey. 오케이. 그 다음 nail. 우리 학원 마치고 집에 갈 때 밑에 보면 nail. nail shop 있죠. 간판이나 어디 보면 이렇게 써있는 게 있을 거야. nail. top 이란 뜻이죠. 오케이. nail. 못 이란 뜻도 있어요 참. nail. 그 다음 얘는 rain. rain. 그러면 이름 뭐가 될까? 그렇지. crane 되겠죠. rain. rain. 그 다음 얘는 snai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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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래서 snail. 무슨 뜻인가요? snail. 그렇죠. 오케이. 됐습니다. 시험 쳐도 됐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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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